아님 잘 못하겠다 뭐랄까요? 남는거 아무거나 갈게 딜러 빼고 딜러 빼고 갑니다 뭐야 성애팀 뭐야 왜이렇게 빡세 한 명 늘었네 저기 이크라인님 섭외했네 마이크 한 번 쳐줘요 아아아 자리암 아 복수해야되는데 아니 수비를 에임만 테임님 뭐 하실래요? 테임님 뭐 하실래요? 저 또 어떤 탱커 하실래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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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임님이 아나에 나 디바하게 아니 아니 사쿠로 위원님 먼저 볼게요 고향의 운이 참 좋군 디바 라인 없이 가면 안보아져 제가 라인할까요 어..버꾸러 가야돼 혹시? 지금 20초 나오는데 루시오는? 루시오는 크리스님이 하실거 같은데 디바 디바 네 저 그럼 치세요 아 제가 루시오 할께요 저 이거 뚫리면 루시오 할거 였는데 오케이 라인 드릴께요 아니 원래 라인 하세요? 라인 하시는 유저요? 님들로 가나요? 빨리 와 빨리 조합이 엄청 커 네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뭘 하고싶은지 빨리 빨리 고르면 되지 라인 뽑고있어요 너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지금 내가 루시오에서 지금 라인 해야돼 라인 뽑아야 돼 저 킬하고 라인 뽑아야 돼 저 킬하고 라인 뽑아야 돼 한 번 죽으면은 그냥 다운로돼 지금 온다 크립바 딥 네 킬 라인 1한대요 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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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 좀만 버텨봐요 후그 후그 바로왔어요 사볼께 사볼께 사봤어 날 풀더 원이에요 도망 오네요 도무화크 해야되지 않나요? 도무화크 해야되지 않나요? 도무화크 해야되지 않나요? 도무화크 해야되지 않나요? 상대 호그 빼고 리퍼나왔어요 투투투 루슈 죽으면 바로 라인으로 바꿔주세요 죽었다 나 궁있어 궁쓸게 라인 일어났어요 라인 일어났어요 라인 일어났어요 지밤 1피 라인도 1피에요 오른쪽 팀 안해 지밤 아까 떴어요 아 아파다 재웅이요 재웅이요 어디있어요? 궁 빠진거 같은데? 파라인가? 파라 궁 맞기전에 제가 따놨어요 누가 맞은거야 맞은거 같은데요 여와불이나 썼는데 맥크리 한 대 맥크리 수술이 또 수정으로 나왔네요 일단 집중할게요 왼쪽 히스 홈즈 왼쪽 히스 홈즈 두쪽 범불 깨웠어요 라인 제압 조심 리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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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 있어요 유시우 저 유시우 친구 이사 한번요 이거 생명력을 배복해주는게 대단하다 잠깐만 늦게 잡아 형들 다시 훈련 aspects 내 훈련 형들 나 여기 숨어있을게 아 뭐야 이거 또 왼쪽팀 아 못 잘랐어 자 굴렸다 호그 나갔을게 얘네 2층 2층 이에요 왼쪽 턱 깼어 턱 깼어 턱 깼어 턱 깼어 턱 깼어 라인 개피 아아 죽었다 헤퍼 4개 남았으니까 나 반발 없어 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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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맥크리 정면 맥크리 보러 갈게요 정면 빠졌어 4개 남아있어요 재홍이 형 금방 올 수 있어요 네네 아 이거 궁극 온다 마지막 궁극기 있습니다 나 궁극기 빨리 빨리 숨어있어요 내가 반박줄테니까 겐지 좀 태봐 나 없어 오구 우쿵이 왔는데 안 걸렸다 감사합니다 오구 우쿵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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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라인 재워놨는데 뒤로 와봐 깨지마 나도 나도 아 토하나 나도 하지 토하나 나도 하지 다 보셨어 어쩔 수 없네 내 팀 보 안 돌아있어 아 안 돌아계시구나 아 제가 날랐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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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 들어왔어 호그 호그 먼저 넣었다 호그 먼저 넣었다 나이스 주에이프로 못떨어 루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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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스피했는데 주주어스 괜찮아 버티만 해 트랙 힙합 나이스 나이스 지공인 포쿵으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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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 소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죠 이거 시꺼러 한번 더 하면 채팅 마셨어 자 갔는데 가셨어요 뭔가 뭔가 기괴하셨어 뭔 소린가 했네 저 이거 뭐 할까요? 라인하트 해도 될 것 같은데 윈선 해도 될 것 같은데 윈선이랑 라인 윈선이랑 디바 라인 편하신 거? 편하신 거? 솔직히 다 가능하 다 가능하긴 해요 저희 지금 상태가 응 윈선해도 돼 윈선 왔다 속해요 신념을 피해서 디바에 그러면 디바 디바로야 그럼 윈선은 방식이 되게 중요하지 않아 아니면 그냥 가리아랑 연계하죠? 아니면 그냥 원힐 할래요? 재홍이 형 너 혼자 들고 크리스 님이 윈선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돼요 그냥 물적으로 하나 각종하고 각종하고 물고 그냥 리평스 하나 붙자 안 되면 한 번 안 되면 봤으면 되네 실화냐? 뭐 안 돼도 무슨 거지 겐지 안 돌아가게 겐지 뭐 아니 원힐 하지마 안 하긴 안텐데 원힐 해도 됨 원힐 해도 됨 해도 됨 해도 됨 채용이 위험하면 내가 최대한 안 위험해 나는 그냥 들어가면 돼 오 멋있다 자리와 범벽 한 번이면 세이브 네 어차피 공격 입장에서 상관없어 공격 입장에서 상관없어 공격 입장에서 상관없어 우리가 무는 조합이라 우리 호그를 얻었어 겐지 님 없으니까 테이프 님 보는 거 볼게요 겐지 님 있어 겐지 님 있어 팀볼 아 오케이 말씀 드릴게요 팜탱이에요 팜탱이에요 나 이거 갈게요 두 명 앞 되죠? 나 이거 한 조 있어요 한 조 있어요 네 틀렸어 안 돼지 안 돼지 안 돼지 한 조 있어요 안 돼지 어떡해요 아 안 돼지 안 돼지 지렁이 한 팀이고 한 팀 하나 둘 셋 아 오른쪽 삼 팀이요 예 여기 아야가 있어 여기서 아야 한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있어요 혹시 없어 없어 나 쥔어 님 좋아 한 팀 이줘 수 fault F-B so if you lose 100% He can hit one He can hit one He can hit Z-B so I can't fix it He can hit Z-B S-B isедьmaant so he can jump up Z-B S-B 2층 먹어둬 한 대 하나 왔어 아마 라인 궁이랑 비트.. 사라져야 돼 라인 빨리 잡아야 돼 멀 궁인데? 라인만 피 라인 버튼이 어디있어 라인만 피 라인만 피 라인 개 피 뱀고 있어요 라인 개 피 루시오 루시오 갸피 나 죽어졌네 잡았다 그냥 상조 어디야? 상조 개피 끝났다 수고하셨어 0대 간부실한데?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대 0대 개쩡 1 1 적도 많이 줬네 세게 맞았네 카카오톡 카카오톡